버쩍 버쩍 형들 이거 나 왔거든? 들려와봐 나이스 얼마 만 줬대? 얼마 만 줬대? 얼마 만 줬대? 나이스 뭐야 이 새끼 빵둥이 뭐야 빵둥이 4화 끝나니까 스금스금 위치 파악궁 아냐? 서양으로? 기회 없다 다행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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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열심 내야지 열심 내야지 무슨 소리입니까 근데 열심 내야지 열심 내야지 조합 좋네요 조합 깔끔합니다 지금 마이크 아무도 안 뜨나요 보이세요? 보이세요? 오케이 확인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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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딘보가 고요한데 요거판 어 한몸씩 핸직 케어즈 얘네 좋아 개판 5분전이야 아 형 루시 형 나 힐 좀 루시 형 뒤에 뒤에 루 땅이야 힐 밑에 켜 어어 오오 사제차 할만하다 할만하다 앙 메르티 앙 메르티 앙 자리야 자리야 나이스 나이스 이거 이게 돼? 아 틀리서 반핑 틀리서 어딘데 쟀어 쟀어 못잡아 저거 형 거점 들어와 거점 아무도 없는데 우리 거점 통 비였어요 형들 한정 아 어디 좋은가 아 같이 가자 같이 돌격해 내가 치료해줄테니 이거 파라 견제할거 있어야되요 맥컬이나 솔져 나와야 파라 견제가 왜 칼퇴근해? 맥컬이나 솔져 나와야되요 빵독이님 저요? 네 빵독이가 형 말고 누가 있어 여기 나노 몇이야? 나노 85% 나노 견제 가자 오케 겐제가 바꾸면 안되네 술 딱 뛰쳐 박팀 로드오케 지금 알아 알아 정면에 형 윈선이 형 뒤에있어 뒤에 쟤야돼 근데 우리 다 잘렸다 나이스 빵독이 나이스 할수있어 할수있어 나이스 우리 빠르똥이 나노 겐제 가자 나노 겐제 가자 빠르똥이 형 많이 답답한거고 가자 어 겐제 퍼졌다 퍼져 아 와 우와 나노 겐제 가요 이번에 예 알겠습니다 네 빵독이 옮겨야될거 같은데 겐제였다 나노 겐제 가요 파랑 위에 오줌 싼다 잘리면 안돼요 잘리면 안돼요 아 뭐야 이거 트레이서필 오이씨 폰겐제 언제가재 우리 형들 잘리면 안돼요 이제 예 부트있고 폰겐제 가자 어 뭐야 왜써 쓰러워 와 사나리야 이거 고이스러워 민수 이세야 야 두명 잘라 두명 잘랐어 두명 잘랐어 두명 잘랐어 아 잘못둘렀어 진짜 오늘 기면증 걸렸어 형 왜이렇게 퍼져 기면증 견뎌 아니냐 이거 잘 잘랐다 나이스 알지 나 두명 잘랐어 근데 이상하니까 베르시카 나이스 나이스 쟤 에티엘스 없다던데 천천히 오는것만 받아주자 오는것만 우리 지금 포니션이 다 제각각이거든 아잉 한낮 이케 어어 나눠 몇이야 나눠 이십옷프로 이십옷프로 어얠 이십옷프로 이십옷프로 나이스 나이스 메리 잘랐어 메리 잘랐어 파란게 피 파란게 피 얼마나 쥔했대 얼마나 쥔했대 얼마나 쥔했대 얼마나 쥔했대 거점 거점 형들 이거 나 왔거든? 나이스 얼마나 쥔했대 얼마나 쥔했대 얼마나 쥔했대 나이스 뭐야 이 새키 빵독이 뭐야 빵독이 상황 끝나니까 스금스금 위치 파악궁 아니야? 서양으로 뭐야 뭐야 에토젠 새키 거점에 에토젠 새 로드어필 나이스 천천히 캐리지 아아 뭐야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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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뿜너시 뿜너시 와 뿜너시 이쁘다 아 뭐야 아아 이거 진짜 이걸 밀리네 나노 메시야 83% 이거 피부마하다 피부마하다 빠울떡이여 들어가 빠울떡이여 용범 용범 두 번 채울 때 한 번 나오네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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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거야 어 가라아 오오 뭐야 봤어? 퍼포먼스 아니 게임 알아 나노 루 슈발 용범 두 번 채울 때 한 번 채우면 너무 심하지 아니야 빙덕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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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습니다 빙덕이님 좋았어요 빙덕 맥컬이 뜨니까 상대방 파르시가 숨어오시네요 맞죠 빙덕이님 내가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내주지 예 예 5 4 3 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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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5 5 5 5 우리 우리 병자들 너무 많거든? 지금? 요번에 가자 요번에 우리 원래 힘싸움 맨날 밀리오시아 투자 익숙해 무서워요 무서워요 거기 혼자야 형 키워못한다 안보여 나올수있어 나이스 으아이아아 나이스 나이스 로도전화서 거쳐줄 루슈칼 루슈칼 해바해바 팔아 팔아 날라댕기 보이지 형들 뒤밭케우주 알갈 알갈 안아 알갈 아 트레이서한테 물렀다 트레이서 트레이서 이렇게 빠졌어?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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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라 살려줄게 트레이서 1피 형 몇 프로야! 거! 어? 다시 다시! 으아아아! 클랩 클랩! 나이스!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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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딨어 어디! 망카이! 망! 오오! 오오! 카이! 오오오! 어? 좋았어? 실력 좀 늘었네 진짜? 좋다니까 아이씨! 잘 먹었다! 트레이싰지였어 트레이싰어! 외각의 외각! 형들! 하나! 머리통 샴푸 시켜! 에어어어어어하어하 로도와! 으어! 천천히.. 징.. 징진명기 천천히 나눠 몇? 나눠 몇? 48%요 어? 43% 48%? 43%? 우리팀 이거 보이지가 않아? 벌써 영국 채웠잖아 야.. 내가 메쉬를 받아주지 못하겠어 루슈이 됐어 루슈 오케이 나노 빨리 채워주길 바래 오케이 파라 때문에 파라가 위에서 물고 상에서 트레이에서 물고 루슈 형 나랑 같이 있자 나라 나랑 나랑 같이 있자 나눠면 나눠면 71% 오케이 오케이 71% 저기 빛도 없으니까 나눠주면 거의 3킬 이상 한다고 보면 돼 오케이 이빨렬 휘들어간다 아 우리 대디디디나 야 영약가 없네 나도 면 주께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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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 3초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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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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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카이 오.. 진기면 로봇인데 만 뭐야 뭐야 안 벽든 바다다가 뒤진거 봤어요 안 벽든 바다 2초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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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초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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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봤어 30 2 1 1 날아 계속 칠율 2 헉 오오 alan 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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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갈 알갈 suicide 아이앙아용 아이앙ㅋㅋㅋㅋ fruits 나 지금 수면 척 쏠때냐 이씨 개이스 개이스 영망 어? 맞춰! 겉점! 겉점 형들 아나 반피 정말네 오오오 겉점 먹어야되 겉점 나이스 오오오 우리 매크리 일한다 나이스 오오오 형 펑크리 줄게 펑크리 우리가 다 쓰러 담자 어 왜 안줬어 한란만 없었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빵덕이님 좋아하세요 빵덕이님 바로바로 빠졌죠? 빵덕이님 바로바로 빠졌죠? 이게 매크리입니다 아시겠죠? 아이콜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흥분했네요 우리 빵덕이 형 이거하고 본체에 전원 끝나 이거 제가 나눠달라면 바로 주시면 돼요 오케이 네 준비됐어? 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 자조조조 아 아 왈암 아 진짜 이거 뽕솔조에 바로 넘어갔어 아무것도 없어 아니 합이 안맞어 난 이거 받았으면 내가 잡았어 쟤 우리팀의 팀복 엄석되어 있거든? 나 저 회초리만은 나 못하면? 아니 아나가 야 무조건 포크를 줄게 포크를 보라조 1필 아 얼마든지? 그냥 가 그냥 가 아 아니 아니 아무도 없잖아 찾아 그럼 나이스 알 것 맞다 타이밍 겉점먹었지 뽕 하나로 뭐야 오우 겉점먹어야되는데 겉점 겉점먹었잖아 겉점내? 오케이 야 한조 자꾸 팔땡기고 있거든 전면에? 소조국 또 있다고? 디바형 막아 우리 부순돈자 사망했다 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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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배달이 안간다 라인 저였어 라인 캡필 나이스 에임 거세지마 펑크리 어 뭐야 오오오 잘 맞췄다 펑에임 펑에임도 고장날 수가 있구나 어 네이스 잘 줬다 잘 아 트레자키 왜 이렇게 힘드냐 뭐야? 소천해? 우리 우리 로드 오오오 지바딜일라 지바나 하루종일 비상탈출하는데? Mikey R R R R R 고점해? 계란다에 안정함 피 네이스 고점 고점 least 오오오오 오오오요 아아아아아아아 MAX 앗! 아 뭔 소리야? 멋있었는데 강도 들어왔어? 저거 한숨씩인데 맨날 이겨둔? 이 빵떡이 형님 빡탱이도 오셨나봐 빵떡이 형님 보셨죠? 하나 숨도 못 오셨죠 방금? 바로 트레이서랑 숨도 못 오셨죠? 아무것도 못했죠 눈만 마주치면 죽는거에요 파라 자체는 또 파라 나오겠죠? 왜? 낙사 맵이니까 다 알고있죠? 천리아니죠? 머리에 도와주기로 했죠? 하지만 BUT BUT 내가 잡죠? 죄송합니다 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빵떡이 형 지금 키보드 좀 금가나있거든? 미안해 빵떡이 형 이길 수 있어 왜? 왜요? 뭘 나가! 이기고 나가야지 디바야 저 분 너무 시끄러서 차단했어 뭐라 해요? 아냐 파라 안나왔죠? 파라 안나왔죠? 파라 안나왔죠? 파라 나왔죠? 파라 나왔죠? 숨도 못 오셨죠? 파라 나왔죠? 파라 파라 숨도 못 오셨죠? 트레이서 트레이서까지 숨도 못 오셨죠? 이게 바로 맥커리 이게 바로 맥커리 빵떡아 이게 바로 맥커리 파라 빵떡이 형 우리 맥커리 형이 차단 좀 풀어달래 잘못했대 한조가 되게 잘쓰네 맥커리가 더 잘쓰죠? 아직 정신 못 차리고 파라 아직 정신 못 차리고 파라 지금 느낌있다 이 법판 이대로 가면 무조건 이겨 아직 정신 못 차리고 파라 오케이 파라 킬 알다 알다 알 힐 쟤네 쟤네 야 할맘이 없는거 못오지 할맘이 없는게 아니라 못오지 왜 파라가 아무것도 못하거든 숨을 못쉬거든 파라가 숨을? 아 아 뭐야 아 뭐해 뭐 뒤통수에 화살 뭐지? 총알있어 우리 총알있어 궁 다섯개 궁 다섯개 형들 오 우리 빵떡이 일한다 어어 우리 빵떡이 으아아아아아악 엽체 시켰다 아 뭐야 사람? 어 나이스 형 형 하고있어 해봐 나이스 뒤에 뒤에 로드공 브라더리 나이스 파라 정신 못차리죠? 벽타고 벽타고 뽀뽀하고 있죠? 벽에 뽀뽀 루슈였다 루슈 여기 대가리 샴푸시켜 나이스 파라 한대 파라 한대 맞고 그 기절했죠 기절 사격을 해밀자 아나이피 아나이피 나이스 이거 마지막 마지막 한타다 형들 궁극기 충전중이야 뭐야 우리 로드공 다이빙 했다 5대5 오케이 5대5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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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에 파라온다 형들 어디 어디 파라 어디인데 핀방해 핀방해 아 아 아 아 한쪽 뭐야 빅 로드공 데어스티 뭐야 중후급이네 와 파라 고천배 오줌산다 와 궁합겨 형 궁합겨 형들 궁 디바형 궁합겨 디바형 안돼 어 뭐야 파라잡았다 파라잡았다 들어가자 들어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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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궁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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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번엔 가자 루슈 딱 대기하고 있죠? 천리야 이게 머리에 도화제 그리면서 나 힘 좋아해 오이씨 루키 영화가 없어 벌레이서 커 로드오페그 머리에 도화제를 그렸지 루슈가 딱 낙살가고 그러더라 아까부터 그날 나 뻔 비유하 난 일라운드 마다 도화제를 몇번 그린거야? 도화제춤이네 여윽 탁 백클린 나왔죠 그러나 빛 B.O.T. 설정기당했죠 백점 백점 어디 어디 어딨어 아야, 몰랐어 야 이거 유지냐 이거 이거앉대 갓츠가야돼 갓츠 야 뽕크리 가자 뽕크리 깽겼내자 가자 요번에 100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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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라 오오 나이스 와 힐 백 아 뭐야 힐이 안들어 4에서 못살려고 에이수라도 못살려고 아 그래 내가 9특급 아나도 알다시피 내가 안살리면 못살려 에이 이겨 아나 되었어 아나필 나이스 로드 5필 로드 로드 5필 청브라필 나이스 멋있어 섹시해 빵떡이형님 이겜 바로 내거랬죠 우리 빵떡이형은 게임이겨도 빵떡이형님 스트레스 오지게 받을거 같은데 저야 빵떡이형 수고했어 빵떡이형 수고했어 빵먹으러 가자 62킬 빵떡이 바로 짐싸서 나갔는데 짐싸? 오케이 짐싸 파틱 뭐야 반사 오졌지 않냐 어? 이 폭발하냐 내 폭발 깔끔했죠? 오 잘 찼네? 깔끔하다 깔끔해 운덩적이가 없다 니가 좋아하냐 운덩적이가